산에서 내려다본 베이징은 거의 형체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. 자금성은 겨우 지붕만 보일 정도고, 조금 떨어진 건물과 시내 도로는 식별이 안 됩니다. 오전 10시 현재 베이징의 공기질 수치는 미세먼지 PM10의 농도가 1591로, WHO 권고 기준치의 32배에 육박합니다. 종합 공기질 지수는 최대치인 500까지 올랐고, 최고 위험 단계는 오늘 하루 종일 지속됐습니다. 도심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. 누렇게 변한 대기 속 초고층 건물은 간신히 형체만 보입니다. 도로에선 신호등이 안 보여 차들이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. 주차장에 세워진 차들은 일부러 진흙이라도 뿌린 듯 누런 흙더미로 엉망입니다. 황사 발원지와 가까운 중국 간수성 일대에선 높이 100미터의 모래폭풍이 불기도 했습니다. 중국 기상국은 베이징을 비롯해 북동부 지역 15개 성의 황사, 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.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